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는데 저 같으면 증거 사진 찍어놓고 저한테 연락 없으면 바로 추적 들어갑니다. 이 젓갈이요.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. 뺏기가 돌아왔다. 장록수의 영심이처럼요. 농촌 계몽에 앞장서가지고 상록수의 영심이요. 아니 저 기억하나요? 날 아시겠어? 난 잘 모르겠는데. 여기가 엄마 고향이라고? 여기 내 고향이야. 너 여기서 사고치다가 내가 여기 꿈치라면 나 진짜 혁계몽으로 죽어버릴 거야. 웬말재비냐? 네? 아저씨도 웬말재비요. 얘 투장이 말이여? 자네랑 똑같네. 누구요? 누가 내 아빠요?